저 3년 동안 짝사랑하다 그 애가 싫어해서 포기했는데 친구랑 짱남이랑 썸타고 있어요. 아 그 고민은 사실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고민이 아니고 병원에서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. 무슨 병원이요? 성랑일까? 그 은비가 못생겼는지 예쁘는데 어떻게 알아요? 그 전이랑 다른 방식으로 하라매. 개새끼야 솔직하게 하라매. 너무 다른 방식이잖아요. 내가 그 전 방식으로 해봐 봐? 예. 아 은비님 그런 사람은 그 은비님의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은비님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아까울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이 언젠가 후회할 것 같거든요? 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 X나.. 아 근데 이건 아니긴 하네요. 이 방식 X 같잖아. 예 너무 진부하긴 하네요. 진짜 난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. 첫 번째 병원을 간다. 두 번째 헬스장 간다. 아.. 저 친구가 못생겼는지 예쁜지 그리고 뚱뚱한지 말랐는지 몰라 아무도 모르지. 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이 고민할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하라 이거지. 아 그렇군요. 이..이 말의 핵심을 핵심을 파고들여야 돼요. 얼굴을 빠왔으니 병원 가라는 게 아니고? 얼굴을 빠왔으니 병원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해라. 왜 내가 탈락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관리를 해라. 아.. 나를 높여라. 그럼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. 기동 씨가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저 같으십니까? 네. 손나 딴 여자 바로 찾았을 것 같은데. 바로 찾아요. 그럼요.